16만 15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피롭틱스입니다. 피롭틱스 은 는 동사 사업은 OLED 레이저 장비 부문과 2차전지 부문 기타 부문으로 분류됨 OLED 레이저 장비 부문은 리지드 및 플렉서벨 OLED 공정장비 등을 생산함 2차전지 부문은 레이저 나칭 및 스태킹 설비 등을 생산함 기타 부문은 반도체 공정용 디노광기 3D 검사 장비 등을 담당함 필에너지, 필머티리얼즈 등 5개 회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8년 2월에 설립되어 레이저 응용장비 FPD&PCB 노광기 설계 및 제작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OLED 레이저 장비의 레이저 커팅 장비, 레이저 리프트 오프 장비와 2차전지 레이저 장비의 노칭, 나칭, 모듈 장비가 있음 대시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등이 있으며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주, 필에너지, 주, 필머티리얼즈 등이 있음 재무 대시 주력인 리지드 및 플렉서벨 OLED 공정장비의 수출 호조와 함께 자회사 필에너지의 2차전지 공정장비의 공급 증가 등으로 외형은 전년 대비 성장 대시 의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전환, 유형자산 처분이익 감소와 파생상품평가 손실 증가 등에도 순이익 흑자전환 대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이트용 OLED 투자 본격화와 자회사 필에너지의 양호한 성장세, 반도체 장비 분야로의 사업 확장 등으로 매출 증가세 이어갈 듯 2023년 5월 4일 기준 장마감 피록틱스의 시가총액은 2,08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피록틱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21위입니다. 피록틱스의 상장 주식수는 2,201만 3,001은일곱주입니다. 피록틱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피록틱스의 퍼은 118.2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7.1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402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5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2.15배, 4,40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3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8번지억원, 마이너스 105억원, 18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3번지억원, 마이너스 31억원, 25억원입니다. 피록틱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18번지 90%이고 유보율은 767.60%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94이며 전일 대비해서 0.46-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5.06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록틱스의 2023년 5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4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730원.